시끄럽게 두드려야 조용히 살 수 있다는 한 동네 왜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까? 맨날 두드려야 맨날 아침마다 속상해도 어디다가 화평할 데가 없어요 이런 적 본 적 없어요 주민들이 쫓고 있는 건 평화가 아닌 갈등을 몰고 온다는 비둘기입니다 엄청 많아요 비둘기 떼가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비둘기 먹이를 뿌리고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의문의 여인 저게 비둘기 먹이에요? 가다가 지에 푹 맞으면 닦고 emot이 되는 거지 아예 더 Truck 어머니 절 비둘기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는 거예요? 그때 왜 차 Prize으니까 눈이 다 나아ην 아니 effective 어머니 같이 얘기해주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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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백 마리의 비둘기를 모여들게 한 일명 비둘기 엄마.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? 비둘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실화탐사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. 공원 앞 전깃줄이 비둘기에게 점령을 당해 골머리를 알린다는 제보였습니다.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비둘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. 제보 영상 속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. 그녀가 나타난다는 곳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. 공원의 전깃줄엔 비둘기 군단이 매곡히 앉아있습니다. 언뜻 보기에도 보통의 비둘기보다 비대한 몸집. 제작진이 다가가자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달아납니다. 공원 옆 8건물은 이미 비둘기들의 성이 돼버렸습니다. 비둘기들이 떠나간 자리엔 곡식들이 뿌려져 있습니다. 공원은 구청에서 파견된 비둘기 담당 직원까지 있는데요. 바닥에 곡식들을 치우며 매주 물청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. 제작진이 많이 받으시네요. 고생하니까 밥 주는 거 잘 보라고요. 그리고 청소하고. 그리고 찻다고 해서 차를 쓰는 거 하라고 못 말려요. 왜요? 악역하고 막 이렇게. 왜 욕해요? 왜 밥 주는데 네가 와서 왜 잔소리 많냐고 막 그래요. 왜 자꾸? 감사합니다.